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하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하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하가 또 루벤지파와 가치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정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다음 달 11월 17일에는 다민족 초청 캠프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하반기 전도운동에 중요한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반기에 준비하고 올인해야 할 바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복을 위해서 전투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반기 전도운동이라는 중요한 영적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영적 전투에 넉넉히 승리하고 또 견과능답을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난 정복의 명령과 언약을 확증받았습니다. 너희가 받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행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명령받은 여호수와는 조금 더 망설이거나 갈등함이 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전달합니다. 바로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바로 여호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수와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에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에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바로 말씀 성취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지체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영적 우선순위를 두시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장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도 다 갔구나. 찬바람 부는데 조금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올해 다 갔지. 이렇게 뭔가 영적 긴장감을 다 놔버리고 올해 다 갔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내 것, 내 육신의 것,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신앙만 들어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무관각하지 않은지. 그래서 내가 강단과 교회의 방향과 어긋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려고 말씀 주시고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소멸케 된다. 그래서 자꾸만 미루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찬바람 나고 연말 거의 다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에 해보자. 시작하자. 또 연초에는 연초니까 정신 차리고 하자. 여름에는 더우니까 좀 이따 더위 지나고 하자.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이 미루다 끝나는 인생.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무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우수아가 하나님 말씀 떨어진 즉시 그것을 행한 것처럼 이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또 그 흐름을 내가 놓쳤다면 또 회복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반기 전도운동을 앞두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전도를 내 자신이 조금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보금전할까? 내가 뭘 갖고 어떻게 보금전할까? 내가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달합방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내가 영접하고 교회 온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달합방 해줄 것인가? 이런 준비 그리고 이제 말씀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현장을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자체가 응답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마국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받은 우리 1차 전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문화 캠프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해피홀 이 해피홀을 통해서 마국의 엠벨리 아파트 단지 1단지에서 15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해피홀이 거의 한 15개 단지 중에서 거의 10개 단지 가까이 단지 안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단지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장소를 이용해서 재능 기부 그래서 우리 해피홀 강좌들을 무료로 여는 거예요. 재능 기부니까 거기에 아이들도 오고 부모들도 오고 이렇게 계속 오픈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반응이 좋답니다. 좋은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종교 색깔 전혀 안 띄고 있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예원교회 아니냐고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파고든 엄마들이 또 있어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오리발리면서 절대 아니다. 절대 교회하고 상관없다. 이러고 깔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정말 아빠 틈은 꽁꽁 닫힌 데를 파고들 수 있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좀 기도하고 주문을 한 것은 거기에 좀 정말 아이들 위해서 게임 중독 이런 거 좀 열면 좋겠다. 치료에 대한 거 그러면 애들 엄마 다 와갖고 상담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이런 거 좀 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해피홀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해피홀 같은 기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해피홀이 정말 전도의 도구로 또 마곡보고마의 아주 유용한 효과적인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서 영적 전투를 잘 준비하셔서 하반기 전도운동에 많은 열매 맺는 현장의 승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선봉에서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32장에도 나오는데요. 모세와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가나한 정복 전쟁에 이들을 선봉에 서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루벤,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는 가축의 많은 가축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가난한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이 이 가축대를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이제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어린 아이들과 이제 처자식들을 가축들을 놔두고 너희는 대신 가난 정복에 선봉에 서라. 그리고 이제 좋다. 그 대신에 이제 서쪽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 이 우리 형제 지파들이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서쪽 가난한 땅 정복되는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동편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루벤,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는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우, 여기가 우리가 살기에 딱 좋은 곳이니까 우리는 가난, 요단 건너지 않겠다. 여기 그냥 눌러앉겠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신 특혜에 감사하면서 여수화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고 또 여수화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미션 성취에 바로 인생의 우선선의를 두고 그리고 원리스를 깨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또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선봉의 섬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특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유한복음 12장 미랄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나 중심으로 정말 이 돈이 다인 줄 알고 물질 중심으로 정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가다가 이 죄와 흑암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그 하늘을 보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 대신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보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것 다 희생하고 정말 이 보금위에서 헌신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 살리는 이 전도와 성교에 내가 쓰임받는 또 한 알의 밀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이러한 신분 권세에 늘 감사하시면서 남은 인생 남은 하반기에 영적 선봉에 서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교회 방향이 나오면 이 말씀 실현에 내가 가장 앞장서겠다 이제 내가 현장 전도에 가장 앞장서겠다 그리고 내가 헌신을 교회와 이 전도 성교회에서 헌신하는데도 가장 앞장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 전체의 원리스를 깨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 때문에 육신의 것은 모두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때 하나님 주시는 증거와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미랄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와 성교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 시간관리, 물질관리, 건강관리가 달라야 한다고 우리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스케줄 가운데 가장 예배의 시간 이것을 우선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과는 헌금 남은 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고 나보다는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또 왜 산업하고 왜 사업하고 돈 벌어야 됩니까 본당한다 그리고 왜 내가 건강 챙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내 건강을 관리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잘 준비하셔서 남은 하반기 그리고 일평생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견고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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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